시나리오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KS마트 특별기획전 원피스 판매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진율과 할인율은 A13과 B13의 값이 입력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마진율을 35%보다 좀 더 높여서 45% 또는 마진율을 좀 낮춰서 25%라고 값을 대입했을 때 또한 할인율도 현재 5%라고 되어 있는데요. 할인을 좀 줄여서 3% 또는 좀 더 할인해서 8%로 할인했을 때 문제에서 이익금액의 합계를 또 하나 판매금액의 합계의 값을 하나의 보고서로 작성해 보라고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체크하실 부분은요. 이름 정의입니다. 이름을 정의하실 건데요. 문제에서 현재 데이터의 20세를 선택하고요. 판매금액의 합계라고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세를 선택하신 다음 A와 B 위쪽에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요. 판매금액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이름을 정의하실 때는 오타 없이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혹시나 이름 정의에 오타가 있었거나 또는 띄어쓰기 물론 띄어쓰기 하시면 입력이 안 되십니다. 잘못 입력하셨거나 셀을 잘못 선택을 하셨다면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이름을 정의하셨던 거를 선택하고 삭제하신 다음 새롭게 이름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정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익금액이 있는 합계가 있는 F10 셀을 선택하시고요. 우리는 이름을 이익금액합계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A13 셀은 마진율, B13 셀은 할인율. 그래서 각각 선택하고 이름 상자의 마진율, 그 다음에 할인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요. 또는 현재 선택한 이름을 정의할 셀 바로 위쪽에 마진율이라고 입력되어 있고요. 할인율이라고 이름을 정의할 B13 셀 바로 위에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다면 범위를 지정하셔서 수식 탭에 가시면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거 있습니다. 클릭하신 다음 현재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을 기준으로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첫 행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A13 셀은 마진율, 그 다음에 B13 셀은 할인율이라고 이름이 정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클릭하시고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이름을 정의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름 정의가 좀 할 게 많다. 그러면 위쪽에 이름과 동일하게 문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셔서 선택 영역에서 만들기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좀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시나리오를 만드실 건데요. 값의 변화에 따라서 마진율과 할인율의 변화에 따라서 시나리오 두 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익을 좀 증가했을 때, 이익을 감소했을 때 시나리오의 요약을 만들고자 합니다. 값의 변화를 주실 데이터 A13부터 B13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추가를 클릭하셔서 설명에 대한 내용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되고요. 첫 번째, 이익을 증가하라고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시고요. A13부터 B13을 선택하셨으니까 깜빡깜빡할 거고요. 만약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선택할 수 있어요.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 마진율을 45%로, 할인율을 3%로 라고 값을 제가 엔터를 눌렀나요? 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편집을 다시 한번 누를게요. 편집을 누르고 확인 첫 번째, 마진율을 45% 0.45 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할인율을 입력해야 되는데 엔터를 눌러서 창이 닫힌 것 같습니다. 할인율은 3%라고요. 3%라고 입력하셔도 되고 0.03이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하나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익 증가라는 시나리오 하나가 만들어져 있고요. 추가를 클릭하시고 아까와 동일하게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는데 이익 감소라고 입력하시고 변경할 셀은 A13부터 B13입니다. 라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값을 25% 할인율은 8%라고 값을 입력하시고요. 더 추가할 게 있다면 추가를 이용해서 시나리오를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없으시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증가와 이 감소의 시나리오 두 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만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요약을 클릭해서 우리는 판매 금액의 합계와 이 금액의 합계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결과 셀에서 E10부터 F10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현재 작업하는 시나리오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이라는 시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마진율이 현재는 얼마,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입력하셨던 값과 할인율은 현재 5%인데 3%와 8%로 값의 변화가 있을 때 판매 금액의 합계가 현재 값과 증가했을 때, 감소했을 때 판매 금액 합계와 이 금액 합계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을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